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하십시다. 우리 모두 CEO 사피엔스가 되십시다. 시작 아이고 추석 앞두고 매우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제 저자 강연에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책의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피엔스의 탄생입니다. 이 사피엔스라는 말은 종족이라는 뜻이죠. 호모 사피엔스 하면 인간의 종족. 일반적으로 CEO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많은 CEO분들 오셨는데 회사 대표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뜻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두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모두 CEO다. 따라서 회사의 대리도 대학교 교수도 또 교회의 교육자도 집안의 주부도 CEO다. 왜냐? 남편하고 자녀들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CEO라고 부르고 그런 사람들 중에 이 책에서 말하는 3종 신기를 실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가 CEO 사피엔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제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CEO 사피엔스. 그러면 우리 3종 신기는 무슨 뜻일까요? 제가 산업대학원 원장을 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테크노 CEO 프로그램인 CEO 교육 프로그램인 테크노 CEO 프로그램을 3년간 하면서 많은 CEO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많은 CEO분들이 비경영 전공자시더라고요. 경영을 전공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경영 전략에 대한 핵심 이런 걸 좀 아시면 좋은데 또 이런 CEO 교육 프로그램에 오셔서 교육을 또 받기에는 너무 바쁘신 거예요. 보면 정신없이 바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경영 전략의 핵심을 좀 써서 드리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장직을 마치고 교육을 제가 끝나고 가만히 생각 보니까 과연 무슨 내용을 적어드려야 될까. 그런데 제 머릿속에 세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변화혁신, 전략수리, 의사결정. 이 세 가지가 떠올랐어요. 지금 너무 세태가 빠르게 주변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혁신이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전략수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변화혁신이 가는 가운데 전략을 잘 짜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의사결정 참 중요합니다. 한 번 의사결정 잘못하면 회사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CEO는 정말 다른 모든 것은 아랫사람에게 위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사결정만은 CEO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참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가 CEO입니다. 그러나 CEO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삼종신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변화혁신, 전략수립, 의사결정 이게 기업체 CEO만 적용이 될까요. 아닙니다. 모든 개인에게도 다 적용이 됩니다. 옛날에는 한 번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일생의 라이프타임 커리어에 한 서너 번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변화혁신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전략도 마찬가지죠. 모든 게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정말 전략을 잘 짜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의사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주 사소한 의사결정 점심에 짜장면을 먹을까 곰탕을 먹을까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결혼 상대자 고르는 의사결정 한 번 결혼 잘못하는 그 결혼을 누구냐 누구와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분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중대한 의사결정 그러니까 이런 게 모든 게 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가 얘기하는 건 CEO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도 적용이 다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보면 사회의 저명 인사들 법조계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높은 지에 올라간 분들이 한 번 순간 잘못해가지고 떨어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개인에게 전략이 필요하다 이거죠. 전략은 이 정의를 하면 길게 아주 복잡하게 나오는데 쉬운 말로 하면 전략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전략 개인도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알아야만 지속성장할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CEO사피엔스의 어떤 거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처음에 CEO의 자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CEO에게 필요한 세 가지 변화혁신, 전략수리, 의사결정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했고 특히 변화혁신에서는 개방형 혁신, 오픈이노베이션 또는 요즘 혁신하는 방법에 중요한 방법 하나인 엠비덱스트러스 오가니제이션 양선자비 조직이라는 게 아주 요즘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 설명했습니다. 기업 체감에는 이런 내용을 장시간, 한 시간이고 두 시간 설명을 할 텐데 오늘 여러분은 일반인 대상으로 일반적인 얘기 이런 걸 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략수립, 의사결정 전략수립에서는 여러 가지 차별화 전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체들이 어떻게 전략을 차별화 전략을 하느냐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다음 의사결정 직관에 의한 의사결정 그 다음 자료분석에 의한 의사결정 두 가지를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 실천하는 CEO 이런 식으로 책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강연에서 책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고 책에서 제가 아주 가볍게 다룬 주제 또는 책에 없는 주제 이것을 여기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연력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게 재료공학에서는 아주 핵심입니다. 우리 졸업생이 거기에 끄덕끄덕하고 그 중에서 재료연력학 중에 가장 핵심되는 법칙이 이겁니다. 엔트로피와 프리에너지 여러분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쉬운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엔트로피는 여기에 말한 S가 엔트로피입니다. 그 다음에 K는 어떤 상수예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W는 정의를 하면 degree of freedom, 자유도인데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질서가 있느냐, 무질서가 있느냐 그 정도를 나타낸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자연에서 일어나는 반응 즉, 스폰테니어스 리액션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은 전부 다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서 떨어지는 것 여러분 노화하는 현상 하여간 모든 현상이 전부 엔트로피가 증가돼요. 즉,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건 뭡니까? W, 오메가, 이 질서가 전부 무질서한 방향으로 간다 이거죠. 무질서한 방향 그리스 시대에 옛날 그리스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이스 메탈, 천안금속 있죠. 동이나 납 이런 걸 가지고 노블메탈, 귀금속을 만들려고 평생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가니에다가 납을 넣고 나서는 거기에다가 무슨 시약을 넣고 가열을 해서 이걸 금으로 만들어 볼까? 평생 모르겠어요. 죽고 나면 그 자식이 후선이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몇 세대를 끌고 갔어요. 이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이고 잘 아시네. 맞습니다. 박수 이런 연금술사들이 만약에 이 연력학 법칙을 알았으면 그 순간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연력학적으로 계산하면 그게 절대 이 마이너스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는 이렇고 자, 후리에나지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자연적인 반응은 후리에나지는 낮아지는 방향으로 간다. 후리에나지는 낮아지는 방향으로 간다. 자, 보세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질서가 있다는 것은 태초에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는 얼마나 질서가 있겠습니까? 깨끗하겠죠? 모든 게 질서가 있겠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쓰레기가 생기고 환경오염이 생기고 온갖 무질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 이게 비단 자연현상뿐 아니라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 시문만 보면 요즘 얼마나 과거에 우리 아버지 때 하라는 생각하지도 못한 이런 사회 혼란 낙이 자꾸 되들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엔트로피 증가되고 이건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끝에 가서는 종말이 오는 거죠. 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종말을 막기 위해서는 변화 혁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프리에너지 얘기를 할게요. 프리에너지는 그러니까 질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프리에너지는 많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원자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딱딱딱. 그러면 질서가 있죠. 이걸 이렇게 원자를 제자리에 이렇게 킵하려면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든다고요. 그런데 이게 원자가 주죽박죽 막 제멋대로 이렇게 해놓으려면 에너지가 많이 안 들죠.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을 거예요. 지금 자녀들 다 컸을 텐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뺑뺑이 돌리죠. 영어학원, 수학학원, 입사학원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에너지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에너지 들죠. 그런데 학교 나와서 멋대로 해라 에너지 적게 들죠. 마찬가지예요. 그 에너지 적게 되는 게 바로 무질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엔트로피에서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는 것은 프리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높은 데 있다가 낮은 데로 간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가 열역학을 30년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뜻을 몰랐어요. 이 책을 쓰면서 이런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마치 득도한 기분이었어요. 이런 심오한 뜻이 있구나. 그런데 제가 생각했어요. 엔트로피? 무슨 엔트로피에 관한 책이 있던데 도서관에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미국의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이 엔트로피에 관한 두꺼운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죠. 그랬더니 이분도 제가 여기서 말하는 엔트로피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는 말을 하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프리에너지하고 연관성은 전혀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이분이 철학한 사람이 열역학을 어디 배웠겠습니까? 저는 열역학을 제대로 공부했습니다. MIT의 존 엘리옷이라는 하수의 대가가 있었는데 그 엘리옷의 제자의 제자한테서 제가 배웠습니다. 종통을 배웠죠. 그분이 지금 누구냐? 미국의 재료금속학회의 회장으로 있는 스탠 하워드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륙학 법칙이 정말 우리 자연에 일어난 현상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난 사회 현상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 결국 이 사회의 모든 현상 이건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고 회사의 회사도 마찬가지이고 질서가 자꾸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변화혁신을 해야 된다. 이걸 막으려는 판별을 막으려는 이런 의미에서 저는 변화혁신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 번 더 새롭게 조명을 해봤습니다. 변화혁신을 아주 정말 열심히 한 분 CEO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월마트에 월마트를 창시한 샘 월튼입니다. 샘 월튼은 월마트를 1940년대 후반 알칸소주의 벤턴 카운트에서 아주 작은 가게를 열므로서 시작을 했어요. 그분의 마켓 전략은 뭡니까? 옆집보다도 싸게 판다. 그거였어요. 그렇게 작게 시작한 가게가 지금 세계 제1의 유통소매업체가 되었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이 빌딩이 세계 제1의 유통업체 월마트의 본사 건물입니다. 이게 아칸소 벤턴 빌에 있는데 제가 여기를 방문한 이유는 제 아들이 미국의 코넬 대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 월마트 샘스클럽 본사에 들어가서 센서리 밸류에이션 그룹 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로 3년 반 일했습니다. 지금은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경영대학원에 가서 MBA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들 보러 갔다가 월마트 본사 구경하러 가자고 갔지요. 저는 아주 높고 화려한 고층 빌딩인 줄 알았습니다. 갔더니 이렇게 허름한 빌딩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웨어하우스 창고를 개조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계 제1의 유통회사가 이런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회사에서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샘 월튼의 정말 어떻게 보면 검약정신 이게 그대로 내려와서 이런 겁니다. 다음 또 하나의 사진을 봅시다. 이거는 샘스클럽 본사인데 이건 월마트 본사보다는 조금 깨끗하지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단청 아주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마트는 3만불에서 5만불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고 샘스클럽은 5만불 이상 상류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 샘스클럽 본사가 벤턴 아이칸소주에 있는 벤턴빌에 있습니다. 벤턴빌에 가면 이런 월마트 뮤지엄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월마트 뮤지엄인데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샘 월튼이 제일 먼저 시작한 가게의 복제품, 복사, 레플리카를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작은 가게에서 시작한 월마트가 세계 제1의 유통회사가 되었다는 거고 참 놀랐습니다. 샘 월튼이 살아있을 때 쓰던 방입니다. 샘 월튼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열심히 고민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성취를 이루었어요. 그의 목표는 비록 그렇게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지만 나는 이 회사를 세계 제1의 유통소매업체로 만들겠다. 그 일념을 가지고 평생 노력한 사람이에요. 일요일도 새벽 4시에 출근해요. 그래가지고 10시 반까지 일을 한다고요. 그러면 11시에 교회 가기 위해서 10시 반에 나오고 엄청 하여간 에너지를 투입하고 그다음에 직원들하고도 굉장히 소통을 열심히 하고 제가 늘 말하는 현장 영역을 아주 잘합니다. 매장을 방문해서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고객하고 얘기하고 늘 소통을 하고 항상 남에게 배우려고 하고 아주 제가 말한 책에 나오는 CEO 가주열 덕목 그걸 굉장히 구비하고 있는 이런 분입니다. 이 차는 샘 월튼이 평소에 아주 애용하던 피커트럭입니다. 이게 그 뮤지엄에 그대로 전시되어 있어요.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할게요. 토요일 날 샘 월튼은 간부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주차를 회장이 주차하는 자리를 마련해 두지 않아요. 먼저 오는 사람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샘 월튼이 좀 늦었다고요. 그러니까 먼데 주차하고는 걸어왔지요. 그런데 기분이 굉장히 나쁜 안색을 하고 딱 들어와 앉았어요. 늦게 들어온 거 죄송하다고 먼저 인사하고 그다음에 하는 얘기가 여러분 내가 주차장을 걸어와 보니 웬 BMW하고 벤츠가 이렇게 많습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너무 월급을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한마디 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 간부 회의 때 진풍경이 일어났습니다. 파킹이나 주차장에 전부 다 고물차가 와 있는 거예요. 피커트럭이 이런 피커트럭이 와 있고 고물 피커트럭이 와 있고 이게 뭐 샘 월튼이 너무 이 딕테이터 마치 독재자같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제시할 수 있지만 이 일화에는 샘 월튼이 얼마나 검약한 그런 정신을 살았냐. 그런데 그렇게 검약한 정신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그 이익을 전부 다 소비자한테 돌려줘서 물가를 최소한 가격을 낮춘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의 소매물가의 가격 안정은 월마트가 굉장한 기여를 했습니다. 왜냐면 물가를 낮추니까 다른 기업들이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전부 물가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낮아진 거죠. 그래서 이 샘 월튼은 이렇게 고객들한테 정말 돌려주고 기여하겠다. 이런 정신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월마트의 DNA인 거예요. DNA인 거죠. 이분은 마이크 듀크라고 지금 이제 CEO, 그 전에 CEO입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마이크 듀크. 이분에게도 월마트의 DNA가 그대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샘 월튼은 각오 없지만 지금도 월마트를 방문하면 그 샘 월튼이 마치 살아있듯이 그 정신이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부들, 임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나는 세계 최고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자부심을 갖고 오버타임 페이를 안 받아도 열심히 번뇌까지 일하고 정말 일하는 분위기를 정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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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